하아.. 자꾸 어떡하지.. 뭐놈의 엠블렛 밥 먹고 싶어 게임 적게 생겼다 접어야겠다 아 이거 왜 바꾸냐고 35,9 몰아가지고 맘에 안들었어 에이 350개인데 옵션이 안들까 12,12,12가 나온다 모든거 다 잃어도 괜찮을 마음가짓이 있을 것 같아 팀 30% 말고 요런거 말고 돈이 없어 아 무료구나 다행이다 돈이 없다 싶었는데 무료였구만 다행이다 아 이거 못 뽑겠다 350개로 아 350개 샀는데 옵션을 못 띄운다고? 아 350개 샀는데 옵션을 못 띄운다고?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거 어떡하냐 요거는 복구해놔야되지 않을까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해야되지 얘는 언제 뜨냐 근데 얘도 400개 500개 째 가는거 같은데 괜히 돌렸어 아직 엠블렉 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놈 돈 낭비를 하는구나 차라리 에디 돌렸으면 이해라도 되겠다 30분 구글면 뭐 어떻다고 그거를 돌렸대 아 블랙큐브 보내셨습니까? 블랙큐브 아까운데 블랙큐브 하는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자잔 짜잔 짜잔 트라이 아 내가 큐브는 운이 없는건가 이 정도 까지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나올 생각을 안하네 미치겠네 야 괜히 괜히 손보려다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난리났네 난리났어 먼치 메이플 미치로구만 미치로구만 수커력만 올려도 게임이 달라가게 생겼어 수커력만 올려도 게임이 달라가게 생겼어 아 인트 30 다른거 30은 참 많이 나오네 HP 30프로도 나오고 힘 30프로도 나오고 인트 30프로도 나오고 힘 30프로도 나오고 부럽구먼 하필 그 30버의 선택이어지 공격력이 없었다는게 참 아쉽구만 야 근데 이것도 참 문제다 나중에 그치 내가 지금 돈을 400억정도 500억정도 날렸나 룩커마 하나 터지는거와 비슷한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건 어떡하니 아니 그래도 옵션을 띄워놔야되지않나 얼마 얼마를 쏟아부어야지 옵션이 나올까 아 메이플 아 메이플 저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쇼먼치님께서 메이플 20만원이나 보내주셨군요 아이 메이플 저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쇼먼치님께서 12만원에서 2만원 Зна 2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뭐 근데 진짜 언제 나오냐 아니 인간적으로 한 1000개 돌렸으면 세조로 나와야되는거 아닌가 3번째 2번째 3번째 아.. 이건 좀... 아.. 이건 안되는데... 이건 안되는데... 이건 안되는데... 아... 너무 터져나갈텐데... 아... 아... 이건 진짜 안되는데... 아... 이건 진짜 안되는데... 아... 아... 하... 99%는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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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방무 8이야... 8개밖에 안찍어... 빨간게 방무 99가 넘는다는데... 거의 100이 임박했다는거 아니에요? 말이죠? 빨간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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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라는.. 아... 아.. 또 새들 언제 뛰어온다니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40, 49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 또 다 썼다잉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지 하.. 또 보내주셨군요 핏살기 사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마일리지 큐브 모든 것이 다 나온다면 그 큐브 그 큐브 가야 되겠다 아.. 보조무기 한번 건드렸다가 난리나네 난리나 와.. 진짜 안되네 내가 운이 없는 것 같아 정두 스님과 쇼몬치님께서 크로스 후원을 해주셨군요 파워엘릭스 부자가 되겠어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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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격력만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소 죽어도 안돼 저거 죽어도 못쓰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야 어떻게 각종 방문한 줄에 다 나오는데 공격력만 안 나오게 이제 돌리는 것도 힘들구만 100 30 그만 돌리고 싶다 그만 돌리고 싶다 와 진짜 또 나왔네 와 미치겠네 야 어떻게 힘든 럭 인트 그 HP 올스테 다 나오는데 이런 개 조작을 많이 조작이다 이건 조작이야 아 네네 저도 피리와서 질렀다가 벌써 한 500만원 정도 날려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피리 온 줄 알았습니다 네네 아 또다 썼는데 또다 썼어 또다 썼는데 또다 썼어 또다 썼어 또다 썼어 또다 썼어 또다 썼어 또다 썼어 또다 도고 또다 썼аний 또다 הה학 또다 썼어 허어 더워 안 돼 아... 전제사는 다치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